국민들은 내 집 한 채 갖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무려 6천억 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 특혜를 특정 개인들이 독차지었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막말과 억기 주장을 앞세운 정치 공세에만 열심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박범계 법무장관까지도 나서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수고입니다. 특히 민주당 측의 특검 반대 이유는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혹이 은폐될 수 있다. 진상규명이 지연될 수 있다. 이게 특검의 반대 이유라는 것인데 정말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급 일확천금을 설계한 몸통인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커먼 성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 집 한 채 갖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관에서 무려 6천억 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 특혜를 특정 개인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도대체 이들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금 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거부, 회피, 선택적 분노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도 공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론과 절대다수 국민들이 수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전국철거민협의회의 고발이 있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